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학 등록금 가장 비싼 나라 TOP 10 어떤 대학의 등록금이 가장 비싼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스웨덴 0달러 9위, 독일 148달러 8위, 프랑스 233달러 7위, 스페인 1,768달러 6위, 이탈리아 2,013달러 5위, 한국 4,792달러 4위, 캐나다 5,060달러 3위, 일본 5,177달러 2위, 미국 9,212달러 1위, 영국 1,2330달러 1위, 영국은 2000년대 초반 대비 70% 급증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한 학기에 한 500씩 냈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와 영국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하네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봤을 땐 지금 5위잖아요.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거죠. 오늘은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손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